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월 학평이 다가왔습니다. 3월 학평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짧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수능처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아직 안 받기 때문에 3월 학평을 보는 고3 학생입니다. N수생이 아니죠. 시험은 실제 시험장에서 본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3월, 4월, 7월, 9월, 6월, 10월 6번의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수능처럼 보십시오. 아 선생님 저 공부 좀 덜 돼 있어서 그냥 아는 거 위주로 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 풀래요. 아니요. 시험 당일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날도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질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을 때 의사에게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를 하듯이 종합검진 하시는 거거든요. 시험 수능처럼 제대로 한번 시험 봐보세요. 시간에도 쫓겨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찍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시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3월 학평은 정답표와 해설을 바로 배부할 겁니다. 6평, 9평 수능은 안 나눠주지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위치 채점하십시오. 채점하고 끝! 에이씨. 내가 그랬지 아직 공부에 덜 돼 있다고. 난 역시 잘해. 그게 아니라요. 그 모든 시험에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현재의 점수와 그리고 문항마다 찍어서 맞은 것도 있고 맞았지만 애매한 것도 있고 자료가 불편했는데 맞은 것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다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지 내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종합검진받았는데 간이 건강한 사람이 간은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위 이런 것만 신경 쓰면 점수가 오르겠습니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를 확인했으면 여러분의 계획을 약점을 보완하고 수능에서 완벽해지는 쪽으로 설정하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경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서 피드하는 거예요. 그게 순환에 나가는 거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순환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직 선다고요? 그리고 정답이 분명히 있는 시험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공부를 통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으면 이 시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또다시 계획세가 나가면서 이 3월에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수능까지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수능 날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답이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Q&A에 답변 달면서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무조건 완벽! 어렵죠. 그런데 그거 완벽해지기 위해서 수능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역량과 내가 가진 노력으로 수능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부문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3월 학평을 통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각각의 다 다른 위치에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거의 다 맞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거의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3월 학평 20여일 넘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나름의 공부를 하시고 다시 시험을 시험처럼 보신 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획 세우셔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면도 안 했네요. 머리색 이상하네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그런데 이것도 저의 색깔이니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1월 달에 본의 아니게 드라마를 예전 드라마를 역주행해서 보다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침에 걸린 노인에 대한 드라마인지 모르고 보다가 뒤편에서 완전 혼자서 새벽에 PPT만 되다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었답니다. 누군가에게는 되게 가혹하게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냥 현실이 되게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살아볼만 해. 내가 40 중후반에 겪고 있는데 해볼만 하거든요. 대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고민도 좀 덜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고민도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고민도 하면서 뭔가 해나가시면 좋더라고요. 발전할 때마다 성취감도 있고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를 집에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캐스트를 정말 안 찍거든요.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캐스트 드라마에 김혜자 씨가 했던 거를 조금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틀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틀려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는 없잖아요. 후회뿐인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저한테 하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성적 좋지 않다고 지금 현재 공부 좀 덜 돼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발전해 봅시다. 그리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저는요. 학평 끝나고 학평 해설 강의와 학평 리뷰 그리고 여러분 상담 수능 만점 받는 날까지 결국 수능 개념 문제 풀이 기출 풀이 모의고사거든 모의고사 무진장만 내고 있으니까 기출 제대로 분석해 줄 테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학평 파이팅 하시고요. 3월 학평 캐스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4월 학평